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를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인자! 3프로티비에서 인자를 모집한대 그려. 아니, 웬 인자? 바발 흑인자 아니고? 아니요, 적인자를 모집한다 자녀. 같이 일할 적인자. 저희와 함께 백년화 편을 드실 인재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드와르도, 우리와 함께 에드와르도를 입을 인재를 찾습니다.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침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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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